안녕하세요.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요속을 잡는 방법이죠. 이런 맥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간단해 보이지만은 세번째 수를 못찾으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요 백두점 요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 세번째 수가 중요합니다. 어떤 수로 잡을 수 있을까요? 흑이 살기 위해서는 저 두 점을 꼭 잡아야 됩니다. 이렇게 찔러서 잡는다는 것은 예 안되겠죠. 이건 패드 아니에요. 가만히 뻗어버리면 예 이거 거스란히 죽었죠. 너무 험합니다. 이거는 음 이쪽을 붙인다? 이렇게 나오면은 요렇게 뻗어서요. 예 이것도 안되겠죠. 이런 것에서 맥점은 과연 어딜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맥점은 바로 여기죠. 자 여기만 놓고 되는게 아닙니다. 여기서도 잘해야 됩니다. 백이 이제 버티는 수는 요 수죠. 요 수. 자 이때 어 이렇게 두면 아까하고 똑같아지는데 똑같아지죠? 안됩니다. 이것도 어떻게 해요? 단수치고 야 단수치면 이거 따면은 똑같아지고 이렇게 놓으면 넘어가고 잡을 수가 없죠. 아 이것도 실패예요. 그럼 세번째 수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바로 이렇게 뻗는 수예요. 요 수를 알아야 됩니다. 이 붙이는 수만 알아가지고는 되는게 아니죠. 그럼 백이 어디를 돌까요? 백이 지금 있는 수는 예 안되겠죠. 이쪽을 놔야 되는데 이쪽을 놓으면은 탄수당에서 이것도 싸움이 안되죠. 죽었을 때 백이 잡혔습니다. 그러면은 흑삼에 백이 둘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. 흑삼으로 백은 이 요 속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흑삼의 맥점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바둑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